안녕하세요 송호 윤미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배추를 심으러 왔습니다. 먼저 한 일주일 전에 먼저 한 판 심고 이것저것 심었는데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집에서 먹는 배추도 심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배추를 세 판을 갖고 왔습니다. 교까지 심으러 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왔는데 배추모종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곱일세 여덟일세가 나왔는데 이런 정도만 되면 발로 밟았다 심어도 잘 살쪄 정도로 좋습니다. 어저께 여기다 세 판을 갖다 놓고 못 심었더니 밤새도록 비 맞아가지고 이렇게 흙이 다 튀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 심으실 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이런 나무나 아니면 조금만 좁은 모종삽으로 살짝 찍고서 이렇게 딱 심어서 이 밑에 떡 입는 데까지만 떡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밤새도록 제가 볼 때는 한 100mm 이상 비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 고랑에 수평이 잘 맞았으면 이 고랑에 물이 고여있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가 요 옆에 전원주택 지을 때 흙을 내꾼 거라 자꾸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한번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도 지금 짚어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둑은 좀 높이 했어도 이제 고랑에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앞으로 계속 비가 오게 되면 이런 배추 같은 것도 이제 큰 온도 지장이 있는데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하고 물이 흐리기만 해도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배추를 땅에 축축하니까 이제 꽂아 놓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났는데 올해는 이제 뭐 긴장베타도 심고 여기다가 쪽파도 심을 테고 저기 무모종도 심고 또 무모종 씨루도 심고 여러가지 상수도 심고 골고루 심었는데 여기는 이제 저기 마늘 캤던 자리 아시 폰수북한 거 노탈에 두 번 쳤다가 지금 이제 만든 건데 고랑에도 이제 물만 없으면 이제 이제 안나는 약하고 죽이는 약하고 고랑도 한번 이제 주게 되면 깨끗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심을 거는 이제 무도 이제 씨로 심는 거는 조금 늦어서 이제 모종으로 이제 무모종으로 심으면 굉장히 좋구요 그 다음에 쪽파는 아직 이르니까 이제 9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심으시면 되고 배추는 이제 지금부터 9월 초까지 이제 모종을 이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래 양배추 같은 거는 이제 7월달 8월 초순경에 심어야 되는데 지금 심을 때는 요만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배추 적기니까 배추는 지금 심으시면 되고 이제 다음달 다음달이 아니고 이제 9월달이 오늘 9월달이네 벌써 9월달이니까 이제 알타리 라든지 가시라든지 쪽파라든지 아니면 그런 종류들 그런 종류들은 9월 10일에서 한 20일 사이 15일 사이에 그때 이제 심으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옥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쪽파라든지 이제 그런 시금치는 지금 심으셔도 되고 이제 지금은 좀 더운 맛이 있는 더운 감이 있는데 시금치는 지금부터 계속 심어서 이제 9월달까지 말까지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심은 시금치는 좀 빨리 먹고 이제 9월 말까지 심은 거는 내년 이제 봄에 이제 많이 뜯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추 추가로 이제 더운 심으면서 여러분 영상은 찍어서 이제 여러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손님과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한 30에서 40cm 뛰고 이렇게 살짝 씹고서 깊이 심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만 눌러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딱 눌러놓으면 더 들어가지 않으니깐 여기다 이제 흙을 좀 올려놓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보니까 으로uerdo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오늘도 네 시작 이렇게